공연 전 선생님 오세요? 응 왜 왜.. 정지 정신이 오세요 지 1, 2, 1 아아! 아아! 여기서, 모드 중에 애들이 제일 재밌어하는게 다람쥐 모드나 헬륨 모드야 다람쥐 모드를 누러볼게요 뭐같은거에요? 빨리 잡이셔? 헬륨 모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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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정지를 일단 해야 돼요 정지를 하고 다시 세모가 되는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요 저장을 누르면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면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한거를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저는 지금 휴대폰 선생님이 정지를 하게 되니까 선생님이 그 방에 수업할 때 선생님한테 받아다가 이런거 하는거에요 하하하하 이거 한시간에 노래 배우도록 하는게 훨씬 낫죠 그쵸? 해서 나와서 이거 안경 피워주고 하하하하 그러면 애들 가사 보면서 지금 선생님들과 같은 신경으로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러면 애들 하는대로 이거를 흠